수주 많이 했는데 주가 덜 오른 업체 찾으시면 되거든요. 가장 저평가 상태다. 수주를 많이 받고 아마 올해 매출 성장률이 거의 50%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덜 오른 편이죠.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톤을 좀 낮춰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비용 이슈가 바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크리티컬한 것 같긴 한데 바로 인력 부족을 꼽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 충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추상 기준으로 저희가 한 14,000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조선이 가장 많이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한국 기준으로는 한 20만 명 정도가 종사를 했었고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10만 명이 깨져서 9만 4천 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아까 조선의 역량 자체가 한 4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20만 명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이 60%로 줄어든 이 캐파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1만 명 이상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상으로는 한 1만 명 정도를 이미 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선업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올해 연간으로 신규 채용을 하려고 목표치를 뒀던 그 인원을 이미 상반기에 다 채용을 완료를 해서 연말까지 추가 채용의 명수를 조금 더 늘리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조선업체들을 인터뷰해봤을 때보다 상반기 말미의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인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는 편이었던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이런 게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몸을 쓰는 약간 강도 높은 그런 직업도 기피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빠르게 좀 해소가 되고 있나 보네요. 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종사자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이 원청에서 인원을 늘리겠다라는 공고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의 베이스에 만약에 하청업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원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고 이분들이 채용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정도의 아마 물량과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선업체들이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좀 크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육성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육성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1, 2년 쓰고 말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사이클을 좀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선 산업에 대한 이슈, 리스크, 투자 포인트 알아봤는데 가장 좀 궁금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선 4사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수주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수주 많이 했는데 주가 덜 오른 업체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체들은 특히나 저희가 아주 기술적인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벌어져서 얘는 무조건 비싸야 되고 얘는 무조건 싸야 되고 이러한 차이가 조금 적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죠. 작년 상반기에는 현대중공업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었고 하반기에는 현대 미포조선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었고 올해는 또 하나오션이 편입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럴 때 수급이 쏠리면 밸류에이션 값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비싼 거를 쫓아 사는 것보다 싼 쪽으로 가서 사시는 게 훨씬 나은데 지금 수주를 많이 받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 상승세가 주춤한 업체는 HD 한국 조선 대양이 가장 저평가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HD 한국 조선 해야밑 때 3호 중공업 거기가 수주를 많이 받더라고요. 수주를 많이 받고 아마 올해 매출 성장률이 거의 50%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덜 오른 편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사들이 좋아지면 당연히 낙수 효과라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재 업체에 대한 관심도 큰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약간 좀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일단은 심장이니까 엔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진 회사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근데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 엔진도 있고 배 안에서도 저희가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발전 엔진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관들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고 저희가 그 관이랑 관을 이어주는 피팅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거를 만드는 업체들도 따로 있고 이 배들을 저희가 레고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블럭블럭블럭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합체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밖에서 저희가 배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도 실제로 상장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잘 이슈가 되었었던 LNG 선박에 들어가는 그 LNG를 감싸고 있는 초저온 본행재를 만드는 업체들은 외부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이름을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본행자 업체는 이제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택이라고 하는 두 개 업체가 양대산맥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관이랑 관을 이어주는 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태광이랑 선광밴드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블럭을 만들거나 이제 데크하우스라고 하는 저희가 조선 그 배 안에도 사람이 지내는 그런 거주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업체는 세진중공업이다. 이제 오리엔탈중공업 같은 업체가 있고 선박을 나아가게 하는 추진 엔진을 만든 업체는 HSD 엔진과 STX 중공업이 있고요. 현대중공업 안에 엔진 사업부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발전 엔진을 만드는 업체는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STX 엔진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 현대중공업 안에 엔진 사업부에서 만드는 힘센 엔진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앞서서도 LNG 운반선 많이 발주가 나오고 친환경 선박도 많이 발주가 나오고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만한 기자재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배를 다시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엔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재 중에서는 핵심적으로 엔진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 배를 만들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 기자재 위주로 보시는 게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LNG 캐리어에는 LNG 부품만 들어가고 LPG 캐리어에는 LPG 부품만 들어가서 이 업황이 좋아져야 좋아지는 그런 업체보다 배만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엔진사를 가장 좋게 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조선사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피팅 밸브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피팅 밸브는 어때요? 피팅 밸브는 2022년에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자재 업체가 피팅들이었거든요. 막 70%씩 매출이 늘고 이랬는데 지금의 그 회사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사실 조선업의 매출 비중은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석유화 관련된 쪽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오일머니 주체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서 저희가 2014년 연말 유가 폭락 이후에 이 오일 개발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한 지도 저희 거의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의 설비 투자,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석화도 받쳐주고 조선도 받쳐주다 보니 양쪽에서 물밀듯이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을 꽤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 이런 게 많아지면 본행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도 괜찮지 않나요?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매출 성장률이 가장 좋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LNG 시황을 계속 많이 봐야 된다는 것도 1차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가 LNG를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지만 LNG 캐리어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자체를 더 늘리면서 수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LNG가 전 세계 200척밖에 없을 때는 LNG 시황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거든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본행제를 만드는 업체들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두 배가 됐다가 이런 거를 굉장히 긴 사이클로 반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하나 가져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LNG를 옛날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매출이 언제까지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겠어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이만큼까지 줄 수 있었는데 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그때 가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막혀있는 제한점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사들은 사실 좀 극심한 경기 민감주? 민감주 중에서 좀 훨씬 더 사이클이 또 길고 진폭이 큰 기업으로 알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좀 어렵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밸류에이션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PBR 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조선업체의 가장 큰 순자산이 수주 잔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3년치를 갖고 있어요, 몇 년치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때마다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배수까지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배를 넘어서는 밸류를 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의 줄을 세워봤을 때 너무 과하게 혼자 튀어 올라가서 3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오버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10년 침체 기간 동안은 조선업체한테 1배라는 배수를 주지 않기로 굉장히 박혔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주 잔고가 너무 낮으니까 저희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수주 잔고 연수를 보통 1.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년치밖에 안 갖고 있으면 내년 매출이 줄어요. 저희가 1.5년치라고, 1.5년치 갖고 있는데 왜 내년 매출이 줄어라고 하시지만 1.5년 중에서 이거는 이때 인도해 주시고 이건 이때 인도해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매출이 1.5년을 터치하는 순간 바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낮지 않은 내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순자상 가치를 1배를 줄 수 있느냐라는 논리였었는데요. 지금은 든든하게 늘 한 3년치씩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3배 정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수주가 더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또 반대할 수 있겠네요. 지금 3배 이상 되는 업체들이 있나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3배를 뚫고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5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어차피 수주를 더 받으면 분모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잘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영업이 얹어지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부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계속 부모를 작게 작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점점 비싸지는 방법. 그렇었던 거죠. 어제보다 낮지 않은 내일을 항상 저희가 봤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PBR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주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비싸집니다. PBR 개념을 잘 아신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앞에서 드린 질문과 유사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경기 민감형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사이클이 끝날 텐데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대략적으로 어느 시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투자 의견을 언제쯤 바꿀 거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주 받은 걸로 25년까지 실적 좋아집니다. 근데 왜 벌써 2024년에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느냐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가 되면 지금은 실적 사이클의 초반이지만 이제 매 분기 영업마진이 막 좋아지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을 해줄 거라고 나는 전제하에 봤을 때 그럼 그 다음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의견을 여전히 강세로 유지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수주를 해서 많이 만들어서 옛날보다 조금 이익이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톤을 좀 낮춰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상으로 내년 여름 정도에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연료 선박 그걸로 바꾸게 되면 교체 수요만 했을 때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2025년 이후의 그림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좀 고민한다는 건 너무 좀 이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환경, 외부 환경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변수가 변하든 아니면 너무 이제 업황이 뭔가 취해서 저희가 이제는 조금 더 벌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도한 경쟁체제로 또 갈 수도 있죠. 조선업체들도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사이클은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인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수족 안점에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한 여름 정도가 고민할 만한 시기가 된 것 같고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상 이런 게 다 교체되고 정말 발주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선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이클 산업이니까 일단 사이클을 거꾸로 타시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십몇 년 동안 괴로워하는 주신 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래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톤의 뉴스가 시장에서 뭔가 인지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다시 좀 많이 벌어보자고 하면서 과잉 투자 경쟁을 뭔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선소의 고객사들에 해당하는 애원사들이나 선박금융의 주체들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고삐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런 액션을 취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꼭 액션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과한 증설 투자를 감행하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뒤돌아오지 말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렇죠. 떠나야죠. 조선주 투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 오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봤거든요. 분명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모르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기담아 들으셔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막 좋다 좋다라고 했을 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잘 갖고 계신다면 분명히 조선주 투자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엄경아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